상속이라는 게 꼭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상속을 하는 사람, 피상속인이면. 피상속인이 숨진 뒤에 하는 건가요? 이게 실종선구의 경우에도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종이요. 실종 됐을 때. 현실적으로 지나는 거군요.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거고 쉽게 생각하시면 돌아가시기 전에 주면 증여. 돌아가시고 나서 받으면 상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증여, 상속, 숨진 여부에 따라서라고 쉽게 말하면 러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상속세랑 증여세 차이가 먼저 궁금해요. 일단 세율은 똑같습니다. 세율은 똑같은데 아무래도 증여가 상속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살아생전에 재산을 증여했단 말이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부동산이잖아요. 정말 많은 자산가가 아니라면. 그렇죠. 부동산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잖아요.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왔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증여하실 당시에는 부동산이 30억이었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동산이 100억이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내는 정도가 아니라 세율 자체가 높아지니까 가급적이면 살아생전에 나누어서 증여를 하시는 게 비교적 낫다고 보여져요. 나누는 방법이거든요. 나누어서. 그러니까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라고 하면 생전, 사후 이거의 차이인데 둘 중에 뭐가 유리하냐 보면 증여가 그나마 더 유리하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나누어서.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긴 하거든요. 합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걸 생각하면 미리 증여를 하는 게 낫죠. 그냥 microbi дава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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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